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랑병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공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보 환경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이 시급한 때. 대한민국 공군이 스마트한 공군역 건설을 위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지능화와 참단화. 신속하고 정확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업무 혁신과 전투력 증강.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혁신 계획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4차 산하성명 공군혁신 추진 현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현 이낙 공군본부 정보통신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전투기 한대 없이 출발해서 대한민국 영공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공군의 눈부신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공군력 도약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창군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공군 4차 산하혁명 시대와 맞물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하혁명 시대 공군의 도전과제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수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공군은 가장 큰 영역을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상황인식 기술과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정밀기술이 모두 동반이 돼야 되는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이미 항공우주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주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지금은 보다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우주 공간에 대한 것을 이용한 사이버에 대한 능력도 추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지금 공군에 있는 체계들을 이용해서 항공, 우주, 사이버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갖추고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 설계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군은 그거를 위해서 도전적인 과제들을 50개 이상 하고 또 100개 이상의 사업을 또 미리 선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변국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전적인 과제는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 기술력의 우위를 먼저 선점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군의 새로운 도약을 지금 꿈꾸고 많은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 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한 에너지혁명이라고 한다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혁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단 하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혁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복합혁명.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X혁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여능 기술은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여능 기술을 활용한 작전의 어떤 예측의 정확성, 신속성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유연한 조직 문화와 어떤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공군에 맞이하고 있는 도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지금 두 분 전문가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공군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던 대로 국방을 포함해서 경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이 돼서 초연결되고 초진흥화되는 어떤 산업혁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혁명 등은 군사력을 건설하고 또 운영하는 데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군도 이런 점을 잘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3차 상세 전략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군사력에 고도화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로봇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인공지능이나 무기체계 자율무기체계 선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오다가 금년 초에 국방부 국방혁신추진단 TF와 연계해가지고 자체 공군 혁신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군 혁신추진계획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공군 여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항공우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전력체계 구비 등 4개의 목표를 우선 설정을 했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과 요구 능력을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총 51개의 대과제를 선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진단하고 또 추진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데 역시 발빠르게 우리 공군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군 완성을 위해서 공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먼저 항공우주 작전 첨단 전력체계 구비입니다.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항공우주 작전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항공우주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중심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군 작전들이 효과적이고 공세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주 기반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인전투 체계 확대 등이 필요한데 우선 우주에서 공중을 감시하거나 그다음에 지상에서 우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의성 체계 등을 구축을 하는 거고 이와 연계해서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 관리하고 인근지능 기반으로 우협 분석을 하는 이런 능력을 구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 무인 이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텔스 무인전투기나 정찰 전투기 등을 개발을 해서 유인 항공기와 복합 운영을 해서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을 하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또 이제 이 밖에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능형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는 C4I 체계를 갖추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무기체계 핵심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든가 무기체계 네트워킹에 대비해서 사이버 보안 능력들도 지금 구비를 하는 등 앞으로 향후 미래 항공우주 작전에 대비한 첨단 전력체계 구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우주 작전 수행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궁금해지는 게 그런 추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군이 이렇게 우주로 첨단 군사력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우주 공간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요? 네. 이미 한 가지 예제로 먼저 어떤 위성체나 아니면 우주 공간에 뭐를 올리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성으로 북한이 감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작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보고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든지 그렇죠? 네. 바로 위에 뭐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감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모든 것의 기획이나 발전에 대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잠시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요. 대체적으로는 연공 기준으로 보신다면 대략 한 고도 100km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우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가 올렸을 경우에는 그 나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로 그리고 먼저 기술력이 있어서 그 위치를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같은 거를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는 곳이 먼저 선점을 할 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우주에 대한 기술 쪽으로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그 연공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은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국방, 주변 국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걸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제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요격을 한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을 때는 지상에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각도가 낮아질 때 어느 정도 고도에 해당되면 요격할 수 있다 등의 사드라든지 등등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리 우주 공간에서 그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방어 수단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에서는 그거를 위한 발전을 선진국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 포스를 이미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스페이스 나셔널 가스도 이미 창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우주 공간에 대한 디펜스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볼 것 같으면 중국, 러시아,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위성을 레이저로 쏴서 파괴시킨다든지 아니면 킬러 위성 같은 체계를 도입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위성을 갖다가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기술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곧 그 체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공군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군도 역시 대단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미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 2014년도에 우주발전처를 신설을 해서 미래 항공우주전투발전을 위한 부대 기능을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 있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신 기술들을 동반해서 가장 앞서 있는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 대비 기술적인 능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은 항공우주전투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비를 위해서 초소형 전술의상체계 스트레스 무인 정착이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ICT 감시 정찰 시스템을 구축해서 ISR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방경 2.0의 개혁 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ICT 감시 정찰 시스템 그리고 ISR 역량 개념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용어도 미리 잠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 쪽으로 기능을 갖추는 기본 요소들 중에는 보통 C4ISR이라는 약자들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에 관련된 기능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국방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에 있어서의 먼저 어떤 체계를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굉장히 정밀하고 빠른 상황인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Situation Awareness에 대한 정확도가 있는 것만큼 정밀한 역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는 인공지능, 영상 처리 기술 이런 같은 것들이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동반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ICT 기술이 아주 필요한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해상도 예를 들어서 상황인식 영상이라든지 표적 추적하는 그런 영상들은 역시 거의 시간 지연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본부에 보고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표적 추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해 판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속통신망에 대한 기술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능형 ICT,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원 기술이 감시 정찰 체계를 지원을 할 수 있을 때만 이런 능력이 갖춰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군의 정보 감시 부대, 예를 들어서 공군의 항공정보단 창설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공군의 그런 준비를 위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센터장님 얼마 전에 2024 국방 중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자기 펄스탄 개발 계획이 담겨져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한 무기 체계가 또 한순간에 무력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전자기 펄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초고압에 예를 들면 핵이 폭발할 때 나오는 고압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면 전자 부품들이 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밥솥이 하나 있는데 220V를 쓰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한 10만V를 흘리면 타버리죠. 그런 원리가 전자기 펄스탄의 원리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팅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반사를 하거나 또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스텔과 비슷한 그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은 이미 미국의 에어포스1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방호벽 개념의 쉴드룸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장비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해로보다 굉장히 과전류나 고압에 긴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자 부품을 만들어서 기존의 부품들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경우를 다 방황하기는 아직 어렵고요. 계속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레이더 탐지를 피해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의 경우도요. 주변 강대국들은 이미 보유한 첨단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최근 자체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라는 평가와 함께요. 자체 개발을 통한 전력화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스텔스 무인기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곧 있을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지만은 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 F-35A 전투기에 대한 기능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텔스에 대한 전투력은 이미 있는 나라이고요. 그거를 무인기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곧 올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력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온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들을 탑재한 스텔스 무인기를 갖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그거를 개발비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뒤져 있거나 오래 걸린다기보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능력에서 공군이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에 기능적인 기술적인 우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속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자체 능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얼마 전에 있었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사건만 보더라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그 능력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갖추게 될 경우에는 기술이 완료가 되고 상대 나라에 비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한 기술들은 역시 또 수출을 통해서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설명드리니까 정말 기회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적기에 확보하는 게 늘 문제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돈과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기술을 도입을 할 거냐, 자체 개발을 할 거냐 항상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고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독자 개발의 어떤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R&D 체계는 없을까 실제로 민간에서도 대기업들이 요즘은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어떤 자체 인력이나 개발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훌륭한 기술이나 사람, 그 다음에 제품들을 이제 인하우스해서 쓰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군에서도 물론 지금도 이제 민과 군이 많은 협업을 해오고 있지만 좀 더 그 협업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군대에서 개발된 기술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민간으로 예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벤처, 또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협업 생태계의 진화를 가져간다면 저희도 좀 앞선 기술력을 빨리 취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그리고 기술, 비용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과 협업 정말 더 강화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고효율 선진화된 전력지원체계 완비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공군혁신 계획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한 고효율화되고 선진화된 전력지원체계는 우리 장병들이 신속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비행단과 같은 작전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지능형 CCTV라든가 드론 등을 활용해서 경계와 감시 체계 등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Io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원격 감시나 통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항공기 수리보석 등 같은 수리보석에 대한 수요 예측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군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생각입니다.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을 해가지고 서산기지의 테스트베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ICT 기반 체계 고도화가 이제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 현재는 우리 센터 양이 말씀하셨던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다양한 응용 체계들이 지금 서산기지에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전 비행단으로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 자체 추진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군 협력을 통해 가지고 R&D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 말씀해 주신 고효율 이거 추진은 국방격 2.0의 또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슬림화, 정해와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려서 맞물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군이 비행사하고 교육단의 드론을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지요? 네. 일단 이제 드론 등 무인 체계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병력 절감에도 좀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무인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이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전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은 이제 다양한 탑재 장비를 갖다 활용을 해서 경계 임무를 이제 대체를 하거나 활주로나 이제 시설물 안전진단 등 이제 병력으로 수행하기에는 좀 위험한 임무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이제 전투 비행단에 이제 항행안전시설 점검용 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단거리 유도무기 훈련용으로 우선 이제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령부에는 이제 조류 퇴치나 재난재해 감시 등을 위한 드론을 전투실험용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교육훈련용으로 일단 우선 점검을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전투부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이 돼서 앞에 말씀드린 것 외에 다양한 용도로 드론 확대를 좀 도입을 하고 이제 비행기지뿐만 아니고 이제 관제부대나 이제 포대들도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 겨고지 부대들도 확대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차피 뭐 드론은 일상생활화가 됐고 또 공군의 어떤 혁신 추진의 필수 요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에게 점점 익숙해져 있고 드론은 또 관련 기술이나 활용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테러와의 전쟁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드론에 대한 연구가 한 장입니다. 그래서요. 센터장님 드론의 어떤 크기, 능력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용이기 때문에 추적이 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타 비행체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싸죠. 네. 그게 큰 장점인데요. 우선 군사용 드론을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목적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찰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용 드론은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많이 알려진 드론이 이제 정찰용 드론을 보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 한 뭐 0.3미터 이내에 자그마한 물체까지도 구별해 내서 별명이 지상의 인공위성이라고도 붙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알려진 거는 프레데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군의 해병대에서는 소용 정찰용 드론 블랙 호넷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목적으로는 이제 공격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드론에 미스를 장착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레데트가 미스를 장착을 해서 정찰용도 하지만 공격용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프레데트가 유명해진 거는 알카에다 빈 라덴 사태가 됐을 때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용으로 쓰이고 마지막으로는 수색용이나 조그마한 물건들을 또 격지에 오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워서 이제 화생방 현장을 이제 감지하거나 또는 비행단에서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행단의 어떤 피해 상황을 드론이 이제 감시하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상 측정을 할 때 특정 국소 지역의 어떤 기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에다가 다양한 복합 위성 감지 센서들을 달아서 위성 특정 지역의 위상 상태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드론용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또 비용과 인력 뭐 등등등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민간과 협업 생태계와도 또 연관 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소형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드론이 있습니다. 틸트로터형 드론이라고 하는 이 드론을 개발한 스타트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드론이 물론 큰 비행체보다는 가격이 싸지만 그래도 수추만 원 가는 고가의 드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이 어떤 상황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서 추락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소형의 드론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도 있어서 민간과의 협업도 또 중요한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드론의 기술이 정말 엄청납니다. 교수님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드론 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스웜 로보틱스로 플라잉 애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치 벌떼나 매미떼처럼 이런 작전에 대한 운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FA-18 전폭기에서 미국 3대가 실질적으로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들을 살포를 합니다. 103대를 살포를 해서 어떤 전투 능력에 대한 것을 마치 벌떼나 매미떼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작전에 대한 능력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기술들은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드론 기술도 발전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별적인 인공지능과 그 그룹에서의 여러의 드론들이 협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코디네이션 스케줄링에 대한 기술도 있고 역시 통신기술 드론들 사이의 통신과 그다음에 지휘본부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휘본부의 통신기술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아주 이제 이거를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우디 테러가 드론으로 수행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공군의 드론 방어 체계에 대한 구축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공군에서는 드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비행체에 대한 그 전 세트를 다 가지고 있죠. 전투기에서부터 감시 정찰기, 수송기 그리고 드론에 대한 것에 이렇게 다 보유하고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공군에 있는 운영하는 우리 군인들은 특별한 교육과 이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한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드론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정말 필요합니다. 임무와 역할에 맞도록 첨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은 운용자의 수행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반 공군 혁신 계획 중에 과학과 교육 훈련 및 병영 환경 조성 그리고 신기술 관리 역량 및 ICT 기반 고도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용어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전력 체계 전력 지원 체계를 구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응용 체계들이 전투부대에 배치가 되면 다양한 시스템과 기술 확산에 대비해서 이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병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과학적인 훈련과 병영 환경 조성으로 해서는 대표적으로 AR이나 VR 기반의 초실감형 교육 훈련 체계를 구비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사고 대응 예측 체계 등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술 관리 역량하고 ICT 기반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AR이나 VR에 대한 교육 훈련 센터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운영 센터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공군 전력들이 비행단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비행단의 ICT 인프라나 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들도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응용 체계들이 전투 현장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군의 조직과 제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나 러시아의 영구 중대처럼 민간 분야에서 양성된 우수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군내에 활용해서 군내에 들어오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도입해야 되고 또 제도 변화 구축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차장님께서 언급하신 VR, AR, AI 이건 용어는 많은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을 동반으로 하고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손실이 없는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경험을 얻게 되게 되면 지식과 지혜가 당연히 쌓이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병사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거를 해군과 공군의 동시에 통합 프로젝트로 미 국방부에서는 실제적으로 해군이 적군에 대한 시스템을 일어나는 것처럼 꾸미고 공군의 지상에 있는 드론을 통한 제어를 통해 드론이 역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실제 훈련하는 시스템들이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합동 훈련으로 수행되고 있는 예제들을 같은 거로 보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한 훈련과 연습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최대한 동반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센터장님, 또 ICT 기반을 둔 신병역문화 조성에 공군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공군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MOU를 체결했잖아요. 용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경력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기간이 사회와의 단절, 연속적이 안 되는 경력의 단절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군 내에서 좀 더 키우고 또 자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군 내에서의 경력이 사회와의 단절, 본인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을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군과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정부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병력 문화를 한번 개척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애물을 맺었고요. 또 사회에 보면 요즘 민간사회에서는 젊은 혁신가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적인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어떤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애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군을 보면 창업국가, 이스라엘을 창출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하이테크 기술을 누가 전달해 주느냐 하니까 군 출신 벤처기업가들의 역할이 컸더라고요. 그렇게 됐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고 또 어떤 지원이나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군 출신 벤처기업가들을 활용했을 때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 차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된 배경을 예를 하시려면 우선 이스라엘의 특수한 군대 조직이 있는데요. 탈피오트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3년도에 중동의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사실은 조금 방심을 하고 있다가 급습을 받았는데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큰 걱정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선진 방위력을 좀 끌어올려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사회에 돌아갔을 때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최고 정책 결정자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탈피오트라고 하는 군사 어떤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군사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탈피오트 과정이 사실은 시작된 것은 197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들 중에 과학, 물리, 화학 등 20개 쪽의 상위 1, 2%를 1년에 한 50여 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재능도 뽑지만 인성도 같이 봐서 훌륭한 그룹을 뽑은 다음에 어느 특정 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과학 또는 정보통신 쪽에 학사회를 치득하게 하고 그 뒤에 군에서 6년 이상 장교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국방 전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쪽에 담당을 해요. 그래서 군이 필요한 최첨단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임무를 계속하게 하고 졸업하면 이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탈피오트를 나온 이분들을 이스라엘에서는 탈피온이라고 부릅니다. 졸업생들을. 그런데 이 탈피오트들이 그냥 뭐 사회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끼리 내 쪽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군내에서. 그리고 이미 졸업한 스타트업에 가 있는 훌륭한 선배들하고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요. 서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창업 생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회사가 수천 개가 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이 탈피온들이 만든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개의 M&A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창업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이 있지만 그 내 쪽이 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군 내에서 군의 특수성상 주도적인 문제의 능력을 키웁니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에서의 넷독 기술 경험들이 민간 창업 생태계로 이전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탈피온들 역할 계속되겠죠. 우리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요. 2014년부터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특수대학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 있는 졸업생들을 뽑아서 비슷한 체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좀 작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역할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차 상업량 첨단기술 기반 내 공군혁신추진계획 주요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큰 틀은 잡혀있지만 세부 과제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고요. 보완돼야 됩니다. 또 진화를 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 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공군혁신추진계획은 전력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들이 과학화된 교육훈련 그다음에 ICT 기반 고도화 등 재반 분야를 전체적으로 혁신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지금 현재는 크게 4가지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국방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기부나 정부 부처에 있는 R&D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군에 적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 제품 우수한 제품들을 군에 테스트베드를 제공을 해서 활용하는 4가지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과제들이 성공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군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거나 제한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제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술 성숙도 문제 그다음에 국방 특수성 때문에 보완 적용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용 예산에 부족이나 아니면 적용하는 범위들 그다음에 각종 제도나 규제 그다음에 절차들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의 4가지 트랙과 제한 고려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존에 수립된 공군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정, 지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장님 현재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군 혁신 계획을 출연한 일환으로 핵심 과제로 지금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우선 4차 산업의 많은 신기술들이 비행단을 운영하는 체계의 접목이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완의 능력이 구비된 가운데서 장병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비행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축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좀 진화적으로 구축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단에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정보통신의 체계나 장비나 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 표준이라든가 상호 운영성 그다음에 미래에 대비한 연동이나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표준서를 지금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ICT 기반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비행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그 안에서 같이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상황 감시를 일원화되게 하고 어느 위치에서 맞춤형으로 상황 통제나 감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 3단계는 4차 산업에 기술된 다양한 응용 체계들을 작전에 적용을 해서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기지가 테스트베드 기지로서 지금 다양한 응용 체계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과기부 R&D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형 시정계 공부는 기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티드론 통제 감시 체계 등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체 인증이나 안면 인식이나 지정맥 홍채화 같은 생체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통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을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고 운영 개념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효과성을 지금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해미비행단이 이제 3단계의 응용 체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 나머지 기타 비행단들은 21년까지 단계적으로 2단계는 완료가 되고 한 2000 제가 생각하기는 2024년 전에는 이제 해미비행단처럼 다양한 응용 체계들이 이제 계속 보완 발전되면서 들어올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겨고지 부대들 아니면은 이제 독립전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지능형 그 스마트 비행단 사업이 정말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서산비행장이 이제 시범기지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드론도 적극 활용했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교수님 그러면 대한민국 공군이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주시고 성공 추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속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외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여러 나라들이 당연히 이거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맥스웰 공군기지는 2017년도부터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이제 LT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적외선 감지 센서라든지 상황 감시 기능들을 추가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탱하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광학 영상이라든지 라이다 기술을 동반한 탐지 센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도 못지않게 아주 활발합니다. 2017년도에 이미 1단계를 완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행단 환경 구축 그리고 기술 표준에 대한 제작을 스마트 비행단,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위한 것을 우리나라 공군이 이미 시작을 했고요. 2단계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상황 감시, 통제, 정보 보호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랑 겹쳐서 2020년부터는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및 지능 향상 능력이 동반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사업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단 그리고 모든 공군기지가 이 능력을 갖추고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가 예산의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역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편리하지만 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기술 접목이 정말 꾸준히 필요한데 차장님, 두 분 전문가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할지도 의견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군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때 어떤 능력이 더 향상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을 했을 때 임무별로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관제탑에 스마트 디지털 타워 같은 것을 구축을 하면 비행장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서 야간이나 악기상시에 그다음에 주간 시간대에도 항공기들을 포함한 물체들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안전조원이나 지상 비행 안전사고, 항공 비행 안전 등을 사전에 예방들을 할 수가 있고요. 기지 방어 분야 같은 데서는 경계나 화생방 탐지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비행기지 치약지엄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존 현장에서 시간이 많이 되었던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병력 절감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공군이 수리부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리부속 소유 예측을 하면 초과 자산이나 이런 것을 적당하게 갖고 있으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훈련 센터 같은 것을 AR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정비사들에게 환경을 제공을 하면 정비 절차 같은 것들이 실감형으로 되면서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실작전 장비와 유사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비를 하게 되면 실장비 구매 비용이라든가 조종사 훈련 비용 등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 예산의 제한사항이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군 자체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군 간의 과감한 스핀 온오프 전략을 구사를 하고 그다음에 샌드박스 규제 같은 부분들이 특정 시범부대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적용이 되면 군사의 신기술이 군에 적용되는 속도라든가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사업 잘 진행이 돼서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이런 신기술이 잘 접목이 돼서 국가안보 특히 연공수호에 박차를 가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학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군의 혁신 추진 개입과 기대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끝으로요. 4차 산학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 공군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당부나 또 조언의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공군은 역시 항공, 우주, 사이버 영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 중심전에 있어서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기술적인 능력에 있어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말씀하고 논의가 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소개됐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국방부를 주관으로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자부, 중소벤처부가 다부처 협업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속적인 다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역시 민간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국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스피니언,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서 국방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공군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군 장교님들의 공학적인 교육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박사학위 정도급으로는 받아야만 본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만들어봐야만 실제적인 다른 기술들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안 좋고 어느 것이 이렇게 이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효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들어본 사람만이 다른 기술들을 같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투자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투자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 바입니다. 민간군 협업 그리고 교육 꾸준히 그렇죠. 전문가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군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공군의 뭐라고 할까요? 노력, 의지, 비진에 대해서 큰 제가 감명을 받았고요. 또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병력 문화의 개선 그런 노력들에 정말 마음속 깊이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군이 우리 국방역의 획기적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안보의 정말 최천병으로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과학기술군의 선도주자로서 군에서 이렇게 역량을 쌓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해서 산업전선으로 나왔어도 군에서의 공군에서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을 해서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또 유니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숙제도 주셨고요. 그리고 격려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두 분 전문가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한민국 국방과 공군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고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국방 차원으로 보면 전작권 전환 추진, 그다음에 국방개혁 2.0 완수,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혁신이라는 맞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공군 내부적으로는 공중급유기를 비롯해서 F-35의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글로벌 로크 고고도 무인기 등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최초로 전력화를 시키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지금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일 말씀드린 공군 혁신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공군의 조기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들을 지속 보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공군의 결과문들이 어떤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소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군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홍보가 많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창군 70주년을 맞은 공군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혁신적으로 스마트 공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한치의 오차 없이 꼭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도 또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군 대한민국 공군의 힘찬 미래를 응원하며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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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